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?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일본풍의 그지같은 똥게임 정말 무섭고 정말 어렵다는게임이죠 바로 그림자폭도 이어서 시작합니다 아 정말 피하고싶었는데 이게임을 만나게 되다니 제가 업보가 있었나봅니다 이쪽으로 왔고 열쇠 하나 있으니까 하나로 좀 따줘야겠다 무서우니까 이성의 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프를 잘해야되니까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아 이거 왔던데 또 왔어 존버 탈까요? 존버? 귀신들 그냥 지쳐서 퇴근하게? 인생게임이라니 어? 아 구석지에 뭐 있는줄 알았는데 이럴때 퇴마사나 이런게 필요한데 아 여기 어디야 아까 우는 귀신들 지나쳐야됨 저기를요? 아니지 지금 제가 거울써서 이쪽으로 온거 아녜요? 일로가야 되지 않나? 그래 일로가고 일단 이미 이성 날아간상태다 흫 맞지 일로왔었어 내가 일로왔죠? 네 아유 졸라무섭다 진짜 자 와 하 뭔데 이렇게 불빛있지? 건너편에 뭐 있나보다 여러분들 자 여기 맞죠? 촛불 켜두면 장점이 뭐에요? 따뜻하다 희망이 생긴다 그지같다 뭐 이런거 예 아이씨 이새끼 또 달려와 또 달려와 왜 앉아있어야지? 괜찮겠지? 아 제발 괜찮아 안괜찮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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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댔다 어 와 지나갔다 와아 어? 어? 크로스너님 어서세요? 와이씨 와 지나갔다 와 와아 싸콩님 어서세요 아이 무슨 말이야 말 돌아왔다 또 갔다 갔겠지? 저 달려오는 놈은 거 하면 안되죠 그거 나 지금 어떻게 왔더라? 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지 돌아갔겠지? 달려오는 놈 때문에 불 꺼야되죠? 아까 복도에서 앉아오는 귀신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뒤로가란 얘기에요? 아까 복도에서 앉아오는 귀신 앞에서 좌회전하라구요? 돌아가란 얘기네요 그죠? 맞죠? 돌아가볼게요 그럼 이거 맞나? 내가 잘하고있나요? 어 맞는거 같애 지금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열어서 왔다 어 야 이새끼 문 부셨어 이거 와아 돌아가서 좌회전하라고? 알겠습니다 아 제발 깨고싶다 진짜 아 무서워 죽겠어 저기 앞에서 좌회전이요 그죠? 하란 대로 합니다 예 저거 복음 처리되나? 이 앞에 우는 귀신 있어요 아 그래 나 이십초 정지도 있지? 이렇게 알았어쓶 할수있다 할수있다 시알만 안보이면 되지 아이씨 누구냐고? 좌회전했는데 없잖아요 잘못본거 아니여 나만 위험에 빠뜨렸어 더 가까이 왔잖아 왜 나를 궁지에 몰아요 가다보면 또 우는 귀신이 거봐 당신 틀렸잖아요 으아아아악 올테면 와봐라 가자 아씨 아우 아 무서워짓겠네 캐비넷은 안때리죠? 아 나 목아프다 아 물좀 마시고 마..잉? 막혀있어요 길? 잉? 막혀있어요? 이제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확실한 정보를 말하라는거에요 확실한 정보를 아 골로 갈뻔했네 방금 확 갈라다가 아 아 무서워짓겠어 아 아 캐비닛에 선광탄 파란거 뿌려놔요 아 그럴까? 그래야겠다 여기다가 감자감! 그럼 이게 멀리서도 보일라나 이게? 아까 전에 방안에 우는 귀신 제치고 네 탱구님 어서오세요 심심탱구님 추천 감사합니다 마이차 아 멀리서도 안보이는데 이거 이쪽으로 가야되죠 일단 어 불키고 아까 여기서 나한테 왔었지 3개만 더 고곡 3개 고곡 3개 모으면은 그리고 엔딩 재단으로 가면 끝나죠 돌아나가면은 길 많은데 안간길 근데 쭉 떠들어왔어 자 말좀 정리좀 해주세요 제발! 어이 씨바 뭐야 어이 씨바 오구만 어이 씨 아이 씹 아 아 야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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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제발 제발 아이씨 어 어떻게 지나갔다 지나갔다 아 어이 씹 아아 내 심장아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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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..이씨.. 박자가 달라 사우네 사박자가 아닌데? 탕탕 약간 자진몰이장단이 이거 나 봤다는건가? 불키면은 제가 아는 정보로 불키면은 온다구 근데 자꾸 불키라잖아 그림자복도님이 갔어요 갔어 갔는데 돌아서오는거같애 이쪽으로 저 멀리갔거든요 아 잠깐만 아 방문 닫으면 되요 방문 닫으면 불 켜도 된다는거죠 오면은 진짜 욕 한번 시원하게 해도 되나요? 아 이게 문이 근데 다 창호지가 개그지 됐는데 불 켜도 될라나? 믿고 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안에 있으면 불 켜도 된다 했어 절대 쫄려서 끈거 아닙니다 아 찢어진 문도 켜도 됨 불 켜봐요 알았어요 알았어 난 믿어 믿어요 아이씨 아이씨 어라? 어 저있잖아 어 무서워 아이씨 아이씨 지나갔나보다 창문만 없으면 된다고? 오케이 아아 하아 하아 아 좀 가라 좀 아이 불 켜도 뭔가 약간 내가 항상 모든 게임할때 버그가 한번씩 걸려요 예능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미친 창문 있었잖아 와 ㅈ될뻔했네 ㅈ될뻔했네 고곡시 이런 마사카 와 나 어떻게 살았지? 그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? 여기다 여기여 여기 아까 말았던데 여기서 내가 죽었지 이젠 죽지 않겠다 이쪽 방이 있네 그쵸? 예 고곡이 하나가 있겠다는거지? 뭐 이렇게 부숴놨어 오 어딨는거야 안보이는데 어딨는거죠? 아씨 어딨는거야 돌아가보자 이렇게 보이세요? 아니 얘가 물체가 어딨는지 알아야지 그의 반대 까지 가볼텐데 아 이 방이 있나보다 그죠? 3미터까진 괜찮하다 아씨 무서워 죽겠네 아니 무슨 선물 박스야 이게 방 문 닫았으니깐 괜찮죠 여기는 저 있다 저 있다 저거죠? 저 빛나는거 아 저기 문 닫아 아 얘가 여 앞에서 질질 짜고 있는데 저 앞에다 던지면 되겠죠? 하나 둘 감자깡 어디다 던진거야? 빰빠밤 enables 왼쪽 저ъ이 오 어디다 던진거야? 보려 식 오 ayr 하나 먹었다 두 개만 더 먹으면 돼 축하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몰래카메라 했습니다 선생님 어 뭔가 싸한데 안앉아도 되죠 사원으로 가서 고국을 채워 놓아야 됩니다 치드키 없어요? 치드키 아는 사람 도망가야 되죠 아 나 시바 이새끼가 X됐다 아휴 무서워 무서워 메추리창전 두마리야 장단이 틀려 이거 어디가 문이지? 여긴가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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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장깍! 오케이 다 멈췄어 오케이 지금이다 뛰어뛰어뛰어뛰어뛰 빵빰 yee 으아아아아아악!!! 으아악!!!! 에아아아아아아아악!!!! 이거 아니야!!!! 아 시바 무서워 아 진짜 방에 들어았어 아 진짜 욕좀 안해야되는데 아 나도 모르고 놀라서 썼어 1시간 경과 물결표 컨티뉴 하시겠습니까 YN 의투대님 네 55개 감사합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한번 방이 들어가면 살구나 어쨌든 살았어요 제가 아까 그 구슬 썼거든요 수정구슬 써서 애들이 흑백으로 변해서 못 움직이게 됐었는데 이건 창문이라고 볼 수 없죠 그죠 아 자꾸 재수없게 이런거 있네 눈썹 약간 그 개그맨 희극인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분장 아닌가요 쫄명님 화이팅 네 아 나 어떻게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어 나 지금 어 저쪽으로 가야되구나 이쪽 오 쉣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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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아씨 이럴때 필요한게 감자깡이죠 명장님 감자깡 아 그렇죠 아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위트제님 아우 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감자깡 오케이 여기가 이제 그 캐비닛 있는 방이라는걸 알려주는거지 아 진짜 두개만 더 모자 자 보면 이쪽이란거네요 이쪽방향이란거거든요 이렇게 쭉 가면은 재단이 나온다는거죠 그죠 아 열쇠 세개있지 잘하면 깨겠다 이거 문만 닫으면 되겠네 그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창문 있는 어머니 어머니랑 보고할게요 네 장기 앞에 장긴방에 고고 예 먹었죠 이쪽으로 가볼게요 오케이 침착하게 아 이게 진짜 졸라 무섭네 창문 있는 방은 창문 밑에 숨으면 됨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고 하나만 더 이런데 다 센스있게 하나씩 놔두자 이렇게 그러면은 인테리어도 좋고 이쁘고 귀신올때의 타이밍을 알 수 있죠 챕터2로 가자구요? 어떻게 가요 가면 알려주세요 저야 당연히 가고싶지 무슨 데 못나가나? 나간다 나간다 아 여기구나 아 오케이 알았으 하나 두고 안죽고 지금처럼 하면 됨 말 참 쉽네요 예 저 에베레스트 등산하려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뭐 어몽길 선생님처럼 이게 배낭에 필요한 장비 갖고 가고 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저 프로게이머 될까봐요 그리고 귀신 소리나면은 뒤로 뛰세요 뒤로 뛰다가 방에 들어가라고요? 무슨 귀신 그냥 어떤 귀신 챕터2는 제가 안할겁니다 저 이거 오래 못살거 같애요 예 간 쫄려가지고 시바 저 앞에 있잖아 보이죠? 저기 뭐지 뭐야? 짤랑이인거 같은데? 그죠? 좀봐 좀봐 춤추는건가? 온다 숨어 숨어 안다아아아아아악 오셨당 빨리 지나가라 어서 지나가라 오 불 꺼진다 와 개무섭네 쟤네 쟤네 쟤봐 쟤봐 연주하네 약간 오 야 이 새끼 오 방송 의식하나요? 왜 꼭 카메라가 있는데에서 한번 터나고 가지?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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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쁜말 해야되는데 진짜 아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게 욕을 진짜 안해요 유튜브 명장티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고싶지도 않은데 이렇게 제가 이성의 끈을 잃고 욕이 나오는거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느끼시네요 여러분들 어? 욕이? 자 이제 나갈 수 있죠 자 지금 어 이쪽으로 가야되거든요 이쪽 아 또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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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 모델 워킹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연스럽게 구수한것 어 잠시만 나가면 진짜 미쳤죠 예 근데 여기서 나가보도록 여기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 짤랑 짤랑 짤랑짤랑 짤랑 짤랑짤랑 짤랑 짤랑 호우 짤랑짤랑 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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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비트는? 짤랑 짤랑 어? 이거 아시는 분? 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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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는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때가 나온다 악어때! 아 이 비트를 4분에 4박자로 탕탕탕 하더라구요 라고 돼 이제 지금처럼 하면 된다 케비넷에 밑에 구멍 뚫어서 쓰고다니면 무적 케비넷 밑에 구멍을 뚫어 뭘 쓰고다녀? 말을 제대로 해주세요 케비넷 밑에다 구멍을 뚫어다녀서 쓰고다니면 무적? 무슨말이에요 그게? 이쪽 라인인거 같애 내가 봤을때는 개그에요 아 개그좀 욱기 욱기 욱기지도 않는걸 저 지금 진짜 긴장한단 말이에요 아 여기 안뒤졌다 맞아 여기 여기 한번 가보자 아 여기 뭐있네 저길 가르치네 그런데 그런데 저쪽에 고옥이 없을거 같은데 아 제발 좀 나와자 진짜 제발 방이 들어가면 되는거네 그죠? 생각해보면 방안에는 없잖아요 애들은 방안에는 없죠 그죠? 자 제발 제발 여기서 고옥 나오면 제가 게임 끝이에요 제발 고옥성 고옥성 두번째 마지막 세번째 재 호藤 하~~나 어? 뭐야 열차 하나먹었는데 왜 열차 세 개래 여ких sca 감자감 participants 어깨 하나씩 아 플레이 좋다 플레이 괜찮죠?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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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너무 안나온다 이 정도면 되게 잘 플레이하는 거예요 자 빨리 칭찬해주세요 여러분들 칭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해주세요 빨리 아닙니다 네 쿠키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조조 잘했네 자 이제 우는 애 쪽으로 가봐야겠다 애 우는 쪽으로 애 왔었던가? 아 애 왔었구나 어 여기에 캐빈이 있다는 거 이제 명장님 칭찬하러 가면 쓰네가 찾아옵니다 에 아 아니야 아니야 식구님 야메다요 예 우는 애 쪽으로만 가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되네 근데 여기에 소리 나니까 분명히 우는 애 쪽에 고국이 있을 겁니다 왜 안울지? 어 잠겨있다 여기 있다 아 제발 자 깨자 진짜 제발 왜 아까 고기네 거울 타고 돌아오면 되네요 아 열쇠 잘못 썼어 지금 아까 감방인데 아 문 닫고 있으면 된다 했죠 문 닫고 있으면 된다 했죠 엄마 아 제발 그냥 가라 그냥 아 제발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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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고 왔나? 어휴 뭐가 엄마 가면 쓴 애가 괴롭혀 힝힝 아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아 제발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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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간다 와 나가면 안 되겠죠 가끔 문도 연다구요 두마리네 와 두마리 왔어 여기 아 귀신도 짝 있는데 나는 언제 나는 언제 따당 따당 한 마리 지나가라 지나가라 공동창업주인가 설마 문여진 않겠지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와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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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맨말이야 이렇게까지 명자님께 혜자게임일저런 자 뚱뚱 심장소리가 좀 얄리니 어서 제발합니다 주로 들면 갔다 갔다 뒤로가서 아까 울던 애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구요 여기 또 어디야 아 졸라 무섭네 방안은 항상 괜찮죠 속냥 아 진짜 제발 오 또 있어 사랑합니다 아깝이야 아니 문을 다 부수고 다녔어요 어 락드 반대편이긴 한데 아 시바 깜짝아 이 개씨 대갈통 진짜 아 졸라 놀랬네 아 고고 각 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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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궁작작 궁작작 자아 확인들어갑니다 아잉 열쇠요? 열쇠? 사쿠라요? 에휴 에휴 기분나쁘게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가볼까 왜 이렇게 깜깜하지 여긴 씨바 어디 뭐한데야 죄송합니다 원래 그렇게 욕 많이 안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욕하고 싶지 않아 나도 진짜 이런 내가 싫어 이런 내가 싫어 진짜로 싫어 이런 내가 어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아씨 깜짝아 아 아 진짜 아니 언제 나오는 거야 떨궈 씨바 야 잘못 던졌어 아 씨 바 ㅈ 됐다 아 씨 아나 씨 폭죽 던졌어 지금 아 아 아 아 세이브 없어요 여기 돌아온 것 같은데 지금 그죠 어 이거 뭐야 오오오오오.. 딸기 오고 딸기 오고 아니 어디로 가야되지? 어 여기 문있다 어? 럭크드? 열쇠쓰고 아 제발 어떡해 아니 잠깐만 야 이제 고고있다 좋은데 다 좋은데 갑자기 난이도 높아지는거 아니죠 이술이 뭐에요? 우와 고고 걷었어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거 아니야 그죠? 아 이제 귀신들이 사원적으로 몰려요? 와 어떡해 아이씨 아 어떡하냐 이거 와 큰일났다 이거 아 아 아 어떡하지? 시간 정지하고 달려야될듯 이 페이스맨 오늘 챕텁2도 아뇨 아뇨 저 못해요 챕텁2 가야죠 이 아이템은 다 사라지는거죠? 챕텁2면 아뇨 아뇨 저는 안돼 안돼 나 진짜 못게 이거는 아 일단 스타그룹 떼야돼 을 꺼내면 얻으세요 아뇨 아 궁금한게 뭐냐면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야되요 이쪽으로 나가야되거든요 나가는데 어 애들이 사원쪽에 몰려있다는거 아니에요 가다가 나오면은 뒤로 튀다가 방으로 쑥 길 헷갈리지 마세요 가다가 갑자기 내 앞에 나왔다하면은 뒤로 도망가다가 씨바 뭐야 아 제발 와 아 챕텁2가 아 그럼 아이템 다 써도 되겠네 알았어 아 또 또 또 또 야 뛰지마라 야 층간소음 뛰지마 사원이 가깝다구요? 아 지금 그러면 달려 말귀신 한마리 짤랑이 한마리 그 다음에 우는 귀신 여기 3개죠 제가 지금까지 본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다는거죠 몇마리가 있는거에요 그냥 무조건 가는 방향에 뒤로 튀면 되요 아 뒤로도 달릴 수 있나보군요 뒤로 가다가 방 문 열리면은 이제 문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보다가 어 야야야 옆에 또 짤랑이야 아씨 아 갑자기 애들이 분주하게 움직여 아 나 미치겠네 아 아 다행인게 이게 뭐죠 캐서빗? 아니 뭐죠 이거 암튼 여기 여기 장롱안에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아 장롱있어가지고 하 아니 ESC게임도 안된다니 캐비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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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캐서빗 하 하 하 하 하 이 소리 뭐지 싱 싱 싱 싱 다른것도 있어요 혹시 다른 귀신도 자 소리가 좀 잠잠하면은 바로 나갈게요 가다가 귀신보면은 뒤로가서 방문 열고 방문 닫고 그죠? 그럼 나를 봤을테니까 그 방 조사하지 않을까? 아 아 이거 고국 다섯개 모으면은 나오는 소리에요 가보자 가자 남자답게 방향은 이쪽이다 그래 아 씨바 저새끼 쫓아오는거 같애 아 씨 아 씨 졸라 무섭네 하 씨 아 아 아 나 진짜 욕좀 하고싶지 않은데 아 나 진짜 자꾸 너무 무서워서 아 어떻게 컨트롤이 안되네 아 미치겠네 이런 방송 아닌데 저 달리는거는 뭐에 약해요? 소리에 민감한가요 걔는? 달리는 놈? 아 뛰질 못하겠네 진짜 아 어렵게 얻었는데 구수 한 방송입니다 뭐에 약하나요? 그림자 복도님 옆을 잘 못본다고? 아 그래요 앞만 보네 그러면 방금 발소리 난게 제가 눈에 띄었기때문에 달려왔던거에요? 그런건가? 약간 돌아가야되네 크게 아 씨 아 아 그냥 돌아다니는거에요? 오케이 알았어 이쪽으로 가야돼 아 무서워 진짜 잠시 심장 아 여기 뭐있다 아 나 이거 문도 아니구만 이쪽으로 와야되네 이쪽이다 어 야 이건가봐 졸라 무섭네 아 씨바 진짜 존나 무서워 여기 앞에 어 심장 빨리 어 여기 이쪽 방향 어 무서워 아 이 새끼 또 왔어 아 설마 와아 와아 여기 괜찮죠 여기는 와아 아니 있는데 못쓸까봐 아 너무 무섭다 진짜 와 말이야 말 문 부수고 들어온다구요 아 씨바 뭐야 와아 존나 놀랬네 엄마 야 앞으로 가라는데 요 앞에 길이 있었나 심장이 괜찮아지면 나올게요 이쪽인가 보다 저기죠 저거야 저 말좀 해줘 빨리빨리빨리빨리 야 앞으로 제발 제발 아 제발 진짜 신이시여 제발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어우 제발 이쪽이라고 하네 하아 신이시여 어우 쉬어야지 여깄다 여깄다 하아 이건가 보다 그죠 이새끼들 오기만 해봐 가자아아악 고국을 내 이 키? 뭐 뭐 눌러야돼 뭐 눌러야돼요? 됐다 됐다 으허헤헤헤하 아하 깨 따아악 나가자 나가자 어 잠깐만 앞에 대갈통 있네 제발 아아 아아 아.. 시원하다... 이 목욕탕 웨이렇게 물이 차가워 이거 아저씨들이 진짜 물 좀 이게 따뜻하게안 되나? 예, 예 아.. 시원하다 경기!! 끝났습니다하하!!! 깼다!! 와아~~ 이렇게 해서 채터벌 클리어였습니다 와 나 진짜 못낄줄 알았어 와 아 유튜브의 명장TV 구독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추천과 절차 플러스 친구 추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29분의 추천 감사구요 예능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역시 공포게임 전문TV 명장 수고하셨어요 아 네 200억개 감사합니다 1시간 4분 걸렸다는건가 이게 61분 예 와 아 나 진짜 못낄줄 알았는데 네 자 유튜브의 명장TV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자